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2023년 3월 14일 하요일 알초사 담독방에 보내주신 유민규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민규 제다이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민규 you. 58세 남성으로 1년 전에 담석이 발견됐고 또한 작은 담낭 용정이 진단됐습니다. 이번 초바검사에서 슬로치 볼인지 또는 담낭 선종, 담낭함에 의심되는 병변이 보입니다. 체위 변화상에서 이동성은 보이지 않고 현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액호 병변이 돼서 물었습니다. 총파를 보겠습니다. 총파 보면 여기 담낭에 여기 지비가 약간 폴드도 되어있고 여기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작은 담낭 결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액호 바일 슬로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체위 변화에서 위치는 안 변했지만 행태가 좀 변합니다. 행태가 변하는 고액호 바일 슬로치고 여기에 지비 폴립 고액호 지폴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담낭에 굴곡 담낭이 있습니다. 담낭이 이렇게 꼬부라 쏙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개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접쳐있는 폴디드 지비입니다. 그리고 스톤이 보이고 바일 슬로치가 보입니다. 칼라도 플라삭에서 바일 슬로치 내의 현류 시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굴곡 담낭, 폴디드 지비에 지비 스톤, 지비 폴립, 지비 내강에 바일 슬로치가 보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일 슬로치입니다. 바일 슬로치, 여기 결석입니다. 슬로치가 보입니다.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슬로치입니다. 슬로치가 보이고 이거는 슬로치고 여기 바일 슬로치가 고에코로도 보이기도 하고 제에코도 보이기도 합니다. 제에코로 보이기도 합니다. 슬로치입니다. 슬로치가 이렇게 안에 작은 니시안 결석이 많이 포함되면 고에코로 보이고 또 여기 적게 포함되면 제에코로 보입니다. 슬로치는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슬로치 보십시오. 여기 행태가 변하고 있죠. 요거는 스톤입니다. 스톤입니다. 예, 요거 슬로치, 요거 스톤입니다. 요거는 폴디드 집입니다. 폴디드 집입니다.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스톤 슬로치입니다. 슬로치입니다. 요거는 집이 폴립입니다. 집이 폴립입니다. 요 슬로치가 요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최이변화에서 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바이올 슬로치가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생, 제가 만든 세 가지 종류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기의 사용부터 복부, 갑상성,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사입니다. 두번째 장기별 질환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성,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번째는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입니다. 이것은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호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